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호래기 꼴뚜기라고도 하고 호래기라고도 하는데요 회로 준비했습니다 초장, 기름장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바닷보도예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왔습니다 초장, 기름절, 조리 Filol aines Matrix 이번엔 계란 고소한 탕후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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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먹지 않으면 더 맛있어 처음에 먹은 라면이 너무 좋은데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면을 먼저 먹어야지 정말 맛있어서 먹어요 라면이 정말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라면이 정말 맛있어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지 라면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배가 너무 잘어울려요 제가 한 번 더 먹으면 더 좋아해서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막내가 진짜 잘어울린 것 같아요 너무 잘어울려요 그는 내가 너무 잘어울려구 이거 정말 잘어울려구 아.. 너무 잘어울려구 여러분 너무 잘어울려구 너무 잘어울려구 아... 낙지 한창하기 전에 먹어야 한다고.. 수아가 조금 나갔어요 수아가 원래 한장 더 없어서 한장 더 먹어야 해요 한장 더 먹어야지 한장 더 먹어야지 그는 고기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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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어야지 약간의 맛에 아주 잘 어울린다 너무 매운 맛 그냥 너무 매워요 그냥 매운 맛 그냥 매운 맛 너무 매운 맛 매운 맛 그리고 해먹밥 고소하고 매운 맛 양념이 고소하고 오이도 팝핑볶음면은 아깝다 팝핑볶음면은 이렇게 먹는거 같아요 아껴 아깝게 먹으러 갈게요 오늘의 반응은 마음이 상당하네요 아깝게 먹으러 갈게요 아깝게 먹으러 갈게요 마지막으로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저는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냥 먹지 않고 더 맛있게 먹는다 이건 좀 쪘고 먹었고 너무 맛있게 먹는다 그냥 먹었고 아이씨 진짜 맛있어 안 먹기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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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치즈는 바삭하고 치즈는 맛은 안 늘어나면 근데 나는 다 알았다 치즈의 시원시장 치즈는 한입에 고소하고 치즈는 사과에 치즈는 거고 치즈는 먹으러 갈아내야 치즈는 다 먹으면 치즈는 다 먹으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잘 어울리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 진짜 맛있어 닭다리에 너무 잘해요 정글 정말 잘 어울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두드려요 오늘은 하나 더 둘 다 먹었는데 거의 다 먹은 중 맛있게 먹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꼴뚜기 회 호래기를 먹어보았는데요 이거는 저희 동네 시장에도 많이 파는 건데 부드러운 오징어회 같기도 하면서 한치회 같기도 하면서 약간 그런 맛인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